여러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뭘 하고 노셨습니까?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학년 때요? 저는 애들이랑 학교 운동장, 동네 놀이터 이런 데서 그냥 몸 쓰면서 하는 놀이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 쓰면서 하는 놀이 어떤 거? 구슬치기, 팽이치기 진짜 많이 했었고 딱지치기 그리고 막 이거 있잖아 사거리, 이거리 막 뛰어가 막 이렇게 오징어 뭐 무슨 그 저 뭐야 또 개뼈 따구 막 무슨 동네마다 다 이런 다른 거 아 비석가기 진짜 많이 했어 비석가기 비석가기를 저희 동네에서 오케 맞추기라고 했어요. 오케? 네 오케 맞추기 오케 맞추기? 아 왜 오케 맞추기에요? 뭘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들은 대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저 비석가기 하다가 제가 2학년 때였나 막 그랬을 텐데 비석가기 하다가 비석가기 중에 이제 손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투척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방해하겠다고 내 비석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돌 여기 맞아가지고 한 여기 정수리야 언제나 맞았을까 그랬고 피가 막 이렇게 피가 확 이렇게 나는데 뭐 여기서 진짜 피가 이렇게 나는데 흐르잖아 말이야 흰 티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근데 이제 저 위에서 그때 이모네 집에 있을 때였는데 이모가 5층 아파트 5층에서 이렇게 보고 내가 코피 나는 줄 알고 막 피가 나냐 코피 나는 줄 알고 머리를 들어 들어 이런 거야 그때는 왜 코피 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걸로 잘못 이제 사람들이 그 민간요법이 잘못되어 있을 때라고 머리를 들라고 그래갖고 한 이쯤 찍혔는데 머리를 이렇게 드니까 여기서 피가 이렇게 쏟아지나 제일 정점으로 이걸 보내서 그래서 티셔츠 여기 위에가 빨갛게 반이 젖어가지고 병원 갔는데 응급실 갔는데 그 어른들이 아이고 얘 죽는다고 얘 먼저 들여보내라고 왜냐하면 애가 어린 애가 아기가 막 흰 티가 피로 반이 젖어가지고 머리에서 막 피를 철철히 이러고 피 철갑해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렇지 그래서 그런 몸 쓰는 놀이를 많이 해서 다치기도 많이 다쳤던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민이도 많이 있었고 뭐 어떤 놀이 주로 하셨어? 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오케이맞추기, 후스치기 그리고 그때 저희 때는 정글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글집이 없잖아요 정글집이 진짜 그거 퍼브레이커야 진짜 엄청 위험해 애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다쳤는데 엄청 위험해 거기서 많이 놀고 정글집에서 위에서 한번 헛 뛰어갖고 떨어지면 진짜 다 박살나요 심지어 꼭대기에서 뛰는 친구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놀이기 정말 위험한 놀이기 네 위험했죠 그리고 저희 한발뛰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한발뛰기 기억나요?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아 땅따먹기 땅따먹기 많이 했지 여덟 개의 하늘 그거 말고 던져가지고 아 그거 그 땅따먹기도 했지 그것도 하고 이렇게 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은 그렇게 노는 친구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런 문화가 어딨어 다 이거지 다 이거 다 앉아가지고 이거지 이거지 무슨 그 밖에 나와서 구슬치기 하라 그러면 진짜 원시시대 사람 소리 들을걸?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이 저희하고 같이 놀았겠네요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그 진짜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 아 있으시죠? 실제로 저기 정말 돼지 불알에다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메리칸 드림 17.2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썼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 AD 시리즈가 아메리칸 드림이 그 코로나 시국에 발맞춰서 나온 테일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는 코로나 시국에 발맞춰서 나와서 그 집에서 이제 뭔가 연주할 시간이 많은데 퀄리티는 올리고 가격은 떨어뜨리면 좋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어 메이드 인 USA지만 가격은 최대한 낮춰서 좋은 퀄리티를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면 뭐 한 3시리즈 스튜디오 버전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7.2 모델 그리고 17.2 블랙탑 그리고 27까지 해볼 건데 이게 지금 가격이 조금 작년에 했던 것보다 올린 게 왜 올랐냐면 작년에는 앰프 장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을 때가 그냥 이름도 AD17 이번에는 AD17 일렉트로닉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거 단순히 픽업 값이 30이라기보다는 가격이 좀 상승이 되면서 픽업이 붙어가지고 한 이 정도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한 해 지나면서 네 지금 1년 반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저희가 17.2가 8.5, 8.5 이렇게 나왔고요 한 줄 평이 딱히 의미 있진 않아요 내 꼽은 3개 평은 이런 한 줄 평이었으니까 딱히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블랙탑 모델도 점수는 동일합니다 8.5, 8.5 근데 확실히 소리가 다르긴 달랐어요 네 평가도 달랐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명호씨는 흑채를 뿌리면 젊어보임 저는 사운드 차이 구분 안되는 흑우 없제 막 이렇게 들였어 흑채 흑우 이런 걸로 블랙탑 모델도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AD27 점수를 되게 잘 받았었습니다 AD가 가야 할 길 문물을 겸비한 기타에서 9.5, 9.0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는 27이 좀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자 지금 17에서부터 보면은 17 시트카스프루스의 축구판 오방콜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시트카스프루스의 오방콜 그리고 위에 탑이 까맣고 그리고 트로피컬 마호가니의 샤펠레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AD27이 그래서 요런 목재 차이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도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17 E 스펙 살펴볼게요 260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4 무게 2.14 두께 109 구프루 띠뚤레 74 쉐입은 그랜드 퍼시픽 쉐입이고요 시트카스프루스의 브이브레이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방콜 축구판의 매트 피니쉬 트로피컬 마호가니 내게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입니다 블랙터스크 너트의 미카르타 세들 너트 너비는 44.45mm 유칼립투스 집판 사용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죠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입니다 이게 에어로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올솔리드거든요 지금 테일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미국산 올솔리드가 바로 미국산 올솔리드 이게 바로 이 아메리타 드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차이가 나죠? 확실히 1하고는 레벨 차이가 있어요 가진 게 많죠? 114에서 100만원이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일단 가진 게 많아요 테일러다운 소리들이 쫙 나와요 뭐가 이렇게 쭉 많죠 네 사운드가 좋을 수 밖에 없는 그죠?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뭐 1시리즈를 듣다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고 사운드가 테일러답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진 게 많죠 네, 맞아요 일단 가진 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8이나 9를 생각해보면 거기는 이제 뭐 배음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아, 거기 DR때가 아니죠 근데 이리아의 비개요를 해봤을 때 확실히 우리가 좋아하는 테일러 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시리즈도 저희가 또 워낙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3시리즈하고도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단순히 3시리즈보다 못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담백한 느낌으로 미국 테일러의 느낌을 뽑아내는 그냥 영역이 조금 다른 사운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가성비 시리즈로 나온 거죠 네, 맞아요 자, 앰프 선을 누르겠습니다 적당하네요 요것도, 미드를 좀 빼 볼게요 미드 좀 빼고 미드를 꽁꽁하고 올라오는 소리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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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거리죠 좋아요 음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들리죠? 이런 차악! 차악 하는 소리를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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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테일러의 배음을 흔히 얘기하는 별가루 뿌린 샤랄라 이 정도의 배음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느껴져요 그런 다른 잔재료들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다 모니터 해봤고 어떤 곡들 들려드릴까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그때엔 들려드릴게요 그때엔 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조심해주세요 오케이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실히 아무래도 아메리칸 드림비가 되니까 가성비가 16까지 쭉 치고 올라왔고요. 사운드 자체가 진짜 사운드 너무 좋아요 이런 거라기보다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운드였고요. 이게 28점이면 어느 정도의 점수냐고 하면 사운드 점수만 비교해봤을 때는 LL16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무너되도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언저리가 되게 빡빡하게 몰려있어요. 20점대 후반에서 30점대 초반까지가. 무제한급으로 가기 전에 한 100만원대에서부터 300만원대까지의 거기에 있는 애들이 거진다. 전부 다 20점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한 20, 한 7, 8점이었어도 30, 1, 2점까지. 으아악 거기 다 몰려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뭐랄까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가장 뭐랄까 좀 괜찮은 기타라고 얘기하면 다 거기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려면 돈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맞아요. 한 300 이상급을 써야지 이제 30점대 초반 이상이나 33 이상이 나오려면. 34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나마 그중에서 이제 하이엔드 가성비라고 불리는 뭐 후루크 같은 모델을 했을 때 34 정도 나오는 가격대가 이제 300대. 맞아요. 400대 가고 막 이러면 30점대 중반이 나오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AD17 74점이라는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1시리즈가 70점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름을 약간 여기서 풀어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블랙탑인데 지난번에도 보면 블랙탑이 좀 더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겠어 하고 땅 쳤는데 응?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아직은 있다.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도 돼요. 저거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자리거나 1, 2점 올라가거나 예상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흑채를 뿌린 모델 블랙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